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딜 가? 너 뭐야? 은하 따라다녀? 어. 어... 그... 돈 갚으려구. 무슨 돈? 버스에서 돈 내줬잖아. 그날 내가 실수로 네 멱살 잡았거든. 아... 응, 그게 나야. 안 갚아도 되는데. 그래봤자 천 원이고. 안 돼, 꼭 갚아야 돼. 그럼 갚던가. 어. 여기. 웬 봉투. 봉투가 더 비싸겠다. 저기... 난 공지영이야. 넌? 왕자림. 이름 예쁘다. 아, 나 바로 저기 원룸에 살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은 이제 결정돼 버렸고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건 바로 너를 처음 만난 날이거든. 내 눈은 너를 담기 위해서, 내 손은 이 편지를 주기 위해서. 내 심장은 내게 두근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우린 아직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름들은 그렇지 않아. 왕자림, 공주여. 왕자와 공주 두 단어는 항상 한 쌍으로 다니잖아?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공주가 되어줄게. 나의 멋진 왕자님. 부디 이 공주의 마음을 받아주시게. 대상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멋진 왕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un Sonra의 ''여 imposu' 클릭된 스페터", 우선을 다정으로 참고해주세요. 우리의 이름은 주여 우리의 아들와 함께 두고 우리의 이름을 받아들인게 되는 거야. 우리의 이름으로부터 참고하고, 우리의 이름은 주여 아들뉴는 사이. 우리의 이름은 주여 주여 아들과 함께iu서 우리의 이름으로 소통하고 있는 주여 아들모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